안녕하세요 언제나 행복한 티파티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의 데뷔곡 쇼미가 곧 발매된다고 합니다 네 쇼미라는 곡은요 티파티의 정체성인 상품에너지를 펑키한 비트로 풀어낸 곡입니다 팬 여러분들을 위해 살짝 들려드릴까요? 하나 둘 셋 넷 너무너무 좋아 기차라면 안돼 이건 신비한 모험 여기까지 저희가 벌써 데뷔라니 뭔가 아직도 설레고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파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